와아 오늘도 날씨는 완전 굳입니다. 엄청 더 날씨가 맑아요. 하늘 좀 보세요. 완전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하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아에서 바라보는 하늘하고 똑같습니다. 뭉게뭉게 구름이. 요즘 7월 말이 다가오니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오늘은 중복입니다. 초복 지나고 일주일 뒤면 중복이 되는 거고요. 초복 지나고 한 달이 되면 말복이 되는 거랍니다. 하늘 좀 보세요. 제가 영상 1분 영상 찍고 순돌아 엄마 왔어요. 우리 집 순돌이 3개월 된 순돌이랍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읍니다. 우리 순돌이 예쁘죠. 순돌아 엄마 사진 찍고 여기 하늘 보세요. 1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1분이 홀꺼덕 지나갔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 파우샘이 농원이랍니다. 철컥!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여기서 보낼 겁니다. 힐링 장소 굿! 철컥! 예쁘죠? 제가 생각해도 예뻐요. 엄청나게 예쁘답니다. 끝! 1분 30초 영상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 죄송합니다. 끝!